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 리서치본부 한지아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 수익률과 미국 경기가 어떨 때 좋을지 베이지한 네트워크를 이용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베이지한 네트워크는 변수들 간의 확률적인 관계를 분석해 옆에 그림처럼 네트워크 그래프로 구조화하는 방법인데요. 금융시장 사례를 들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식과 경기의 조건부 확률을 살펴보았는데요. 미국 주식은 장기체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가치가 하락하며 시장 변동성이 줄어들 때 88% 확률로 상승합니다. 또한 미국 경기는 유가가 하락하고 장기체 금리와 달러가치가 상승할 때 67% 확률로 상승합니다. 베이지한 네트워크 구조로 볼 때 미국 장기체 금리가 주식 수익률과 경기 방향성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 장기 금리가 상승할 때 주가가 상승할 조건부 확률이 56%로 하락할 확률 20%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다음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2020년 코로나 위기 이후 미국 장기체 금리가 상승할 때 미국 주식이 하락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2022년에는 주식 수익률과 금리 움직임 간의 상관계수가 역의 관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주식 시장은 금리 상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스타일의 상대 강도는 무엇에 영향을 받을까요? 베이지한 네트워크에 따르면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축소되고 유가가 상승하는 경우에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높은 성과를 거둘 확률이 높았습니다. 이는 코로나 위기 이후 유가가 상승하고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됐던 지난해와 같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지난해 이후 장단기 금리 역전폭이 커질수록 가치주 성과가 뛰어날 확률이 여전히 높긴 하지만 점차 그 강도와 확신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타일이 가치주 일변도의 장세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음은 사이즈 프리미엄입니다. 사이즈 프리미엄은 소형주 성과에서 대형주 성과를 뺀 값으로 다른 변수보다 시장의 변동성과 강한 역의 관계를 갖고 있는데요. 전체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가운데 시장의 변동성이 상승할 때 사이즈 프리미엄이 하락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런 사이즈 프리미엄은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점차 하락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근 들어 소형주 투자는 시장 변동성에 취약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을 살펴보았는데요. 코스피는 어떤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을까요? 단순히 국내 주식이 상승할 확률은 전체 기간에 걸쳐 48% 수준입니다. 하지만 미국 주식이 오르고 미국 경기가 강화되는 시점이라면 국내 주식이 상승할 확률은 53%로 상승하고 하락할 확률은 34%에서 30%로 줄어듭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일 때는 9%포인트만큼 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국내 경기가 좋아짐에 따라 국내 주식 수익률이 상승할 확률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금융위기 이후 국내 매크로 지표의 주가 설명력은 낮아지고 대신 대외 변수에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리포트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